잘 돌려주셔야 돼요. 잘 돌려야 할까요. 잘 잘 잘 즐거워요.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어허 심판 와우 와우 물 제발 자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일 타운이에요. 여기 독일 같은 모습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여기 온 곳은 안성의 대표 관광지인 안성 팜란드입니다. 안성 팡랭? 팜란드 팜란드 안성 팜란드 팜란드 직접 느끼는 체험 목장입니다. 와우 다양한 체험을 해보기 전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이곳 안성 팜란드는 총 39만평이에요.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저희랑 대결을 해서 이기시면 전동 자전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저희한테서 패배를 하시면 39만평을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이길 자신이요. 그럼요. 제가 지식맨이에요. 그런 건 애초에 없었고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러면 저희하고 대결할 게임은 단체 줄넘기입니다. 아하 단체 줄넘기 이건데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미쳤어요. 단체 줄넘기를 해서 상대 팀보다 더 많이 뛰는 팀이 승리를 하는데요. 돌려주는 거를 저희 제작팀이 먼저 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제작팀이 뛸 때는 두 분이서 잘 돌려주셔야 돼요. 잘 돌려야 할까요? 노노노 잘 잘 잘 즐거워요. 단체 줄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자꾸 발탁이 왜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시작 자 준비 시작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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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고 0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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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개예요 0개 4레바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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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안 돼 2명 2명 어허 심판 아 무승부 땡큐 투자 형 다시 해야 돼 투자 형대로 다시 재승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예스 해봐 앞으로 하나 둘 언제까지 해야 돼 수맥들 영원히 수맥들 아 23개입니다. 23개 성공 잠깐만 자 우리 제작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오케이 역시 가벼워 그렇지 하나 열 열 열하나 13 확세져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지금 전동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맞아 맞아 어려워 승부는 저희 제작팀이 패배를 했습니다 포레바팀 23개 그리고 저희 제작진 11개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영원히 어 끝났어 영원히 그 다음에 자 그럼 승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자전거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오예 그러면 제작진분들은 걸어다니고 저희는 이렇게 다른거 타고 다녀 예예예 오케이 다가 봐요 어 정말 제작팀은 운동 잘못돼요 어디 가는 거야 대체 말 말 고 어머 세상에 말 이름이다 좋아해요 귀여워 진짜 아 황도 미안해요 말 제가 무거워요 오호 예이 안녕하세요 황도 완벽 으악 다리 짧은 황도야 미안하다 여기는 그 말이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황도 너무 착해 황도 안녕 귀여워라 체험 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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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찍었어 너 앞머리가 포인트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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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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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아라 6년 동안 제가 운전 안 했으니까 알 수 있을까요? 짠 짠 짠 짠 오 와우 와우 와 진짜 예쁘다 귀여워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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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친구들 왜 이렇게 귀여워 와우 똥이다 오 고고 네 네 저거 아까는 쉬웠어 오줌 쐈어 오줌 쐈는데 다른 애가 오줌에 맞아가지고 약간 푸우 이러고 있던데 이게 안 돼? 에바 사진 찍어줘 하나, 둘, 셋 뭐야 이건? 어... 에바, 밤 랜드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쁘고 동물이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어디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다 예쁘고 넌 어카드? 말 말 말 너무 귀여웠어 황도띵 자 그러면은 식당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동해볼까요? 그냥 바로 가도 어떻게î 안녕 자 안성카메데에서 식당으로 이동을 ... 완료했습니다 그쵸 드디어 그즈 많이 배고프시죠? 라면 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 게임해야 돼? 오늘은 다양한 안성의 특산물 중에서 네! 한우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라운드마다 하나의 메뉴를 걸고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바로 맛있게 그 메뉴를 드시면 되고 틀리시면 빼서 저희가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저요, 저요 나라 맞추기 게임입니다 어, 나 이거 진짜 못해 각각 3문제씩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정답으로 해볼 거예요 자, 다음 게임을 그 방금 나온 육해냉면을 걸고 한번 해볼게요 홀린부터 이탈리아, 하나, 둘, 셋 아, 롬 정답 스페인, 하나, 둘, 셋 어? 스페인? 뭐야, 어디야? 모르겠어 땡! 틀렸습니다 마드리드? 아, 마드리드 왔구나! 그러면 일단 육해냉면 그거 우리 거 2% 빼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운 나라로 드려볼게요 가볼게요, 바로 한소, 하나, 둘, 셋 서울 브라질, 하나, 둘, 셋 브라... 브라질? 일리아? 정답 독일, 하나, 둘, 셋 아, 베를린, 베를린 정답 베트남, 하나, 둘, 셋 하보이? 정답 아싸 정답 와! 잠깐만 이거 뭐예요? 괜찮아요 그거 냉면 육수 아니야? 냉면 육수는 저희가 먹을게요 맛이 어떠세요? 다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드럽다 이거 진짜 부드럽다 오 마이갓 음, 괜찮고 맛있어요 이번에는 이어 말하기 게임이에요 글자를 말씀드리면 뒤에 두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세 문제씩 맞추시면 정답으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셋, 셋 직박 구리 텔리 콕떡 플라 아? 플라 플라? 플라 플라 플라? 땡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까비까비 아우, 아우, 아우 이거는 육회 빼겠습니다 육회 저쪽으로 빼주세요 자, 냉면, 냉면 걸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천천히 김치 시계 아, 이 라인? 아, 이 라인 아이라인 정답 호름 머느 호름 머느 호름 머느 락이 아, 락이라고? 영어로는 N, E거든요? 아아 그래서, 그래서 아, 호름 머느 호름 머느 호름 머느 호름 머느 호름 머느 호름 머느 아, 뭔가 얻어 걸린 감이 없잖아 찝찝하다 자, 이제 마지막 모나 리자 정답 와아 오케오케 엄청, 엄청, 엄청 길어 오케오케 와우 음 음 음 물 물 물, 물 물 제발 물 좀 주세요 자, 물, 물이요? 물 걸고 한 번 게임 갈까요? 아, 저게 미쳤나 봐 진짜 물 걸고 한 문제씩만 좀 바로 갈게요 페리 버터 청량 고추 정답 매우세요? 맵긴 매워요 뭐 조만 수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란을 한 번 맞혀보세요 아테네 하나, 둘, 셋 아아, 그리스 그리스 다그다드 하나, 둘, 셋 이란 이라크 아, 이라크 이라크였어 아, 미쳤네 아, 미쳤네 그럼 저희가 육전하고 육회를 육밥하고 지금 육회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육회를 참 좋아하셔 육전 먹어봤어? 네 그러면 육전을 걸고 한 번 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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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엠마 스톤 정답 삼각 김팟 땡큐 엠마 미모 티콘 치즈 치즈 버거 오 정답입니다 육전 드시면 됩니다 뭔가 좀 더한데? 음 오, 정이네 와우 아, 고기 너무 많아, 너무 좋아 음 캐나다에도 육전이 있나요? 이거 전혀 없어요, 이거 이런 전혀 없어요 해물파전 이런 건 없어요 육회비문밥이나 이런 거 걸고 게임하더라도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실제로 네네네네 이제 그냥 드세요 양보할게요 이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면 뭐 저희가 치즈 내드릴까요? 지역화폐 잘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화폐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요 화이팅 가자, 그래 아유 오늘 그래서 안성의 맛은 어떠셨나요? 예쁜 사나스 예쁜 장성 맞아 오늘의 안성 맛은 좋아요 사실 오늘이 구슐랭 마지막 촬영입니다 아잉 구슐랭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경기도 경기도 밥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추억 많아요 맞습니다 베리 나이스 캐나다에서 온 버섯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러시아에서 온 와이갈비 자스민이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향이라서 남편한테 뿌리려고 덕분에 2시 5시 4시 3시 3시 구슐랭 시청자 여러분 너무 슬프지 마세요 왜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 있어요 방팟 구독 좋아요 구슐랭 시청자 여러분 우리랑 즐거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에서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고요 즐거우셨다면 경기도청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희망으로 가득한 경기도청 유튜브로 놀러오세요